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인연이 끝나는 왜 손에 대는 안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한 사람들은 싫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은 꼭 만나서 사랑한다면 또 후회한다고 사랑은 하나 더욱 후회해도 안정댕을 살 사람아 흔들어 사는데 힘들어도 사랑한 사람들은 사랑하리라 바람을 하려는 거로 후회해도 안정댕을 살 사람아 흔들어 사는데 흔들어도 사랑한 사람들은 사랑하리라